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항모인 쿠즈네초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녀 승조원 김유미 하사입니다. 항모 전투 파일럿이 되기 위해선 기본 실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착함 실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11시 방향을 보시면 조명탄을 발사 중인 쿠즈네초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곳에 안전하게 착륙하시면 됩니다. 항모에 착륙할 때는 평상시보다 높은 기aves입니다. 항모에 착륙할 때는 제가 더욱 쫄깃하고 있습니다. 항모에 착륙할 때는 평상시보다 높은 기aves입니다. 높은 하강률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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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시기 바랍니다.